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역사강사 김종웅입니다. 제가 한국사를 공부하는 팁을 드리고자 이렇게 캐스트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보통 역사과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렵다, 암기과목이다, 왜 이렇게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거 언제 다 합니까? 그리고 한국사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쩌면 나중에 어차피 쉽게 나올 건데 공부해야 되나?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닥쳐서 공부하려고 하면 부랴부랴부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까? 뭐가 나올까? 조금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그와 관련돼서 한국사는 이렇게 공부하세요라고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키워드를 구조화시켜라. 그렇다면 그 키워드를 구조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키워드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보시면 키워드, 사전에서 찾아보면 키워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영어로는 키워드, 키가 되는 단어, 즉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단서로, 실마리로 찾을 수 있는 건데 사전적 의미는 특정한 내용이 들어있는 정보를 찾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나 기호입니다. 즉,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키워드는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아! 하고 캐치해낼 수 있는 단어 또는 그런 개념을 말씀드려요. 그럼 이런 의미를 갖는 키워드를 구조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구조화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고요?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서로 관련되어서 통일된 조직으로 만들어진다. 무슨 얘기냐면 키워드들과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을 서로 구조화시킨다.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뭔가 도식화시킨다. 표로 만든다. 이미지화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키워드를 구조화하겠다. 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구조화시키고 도식화해서 한 장의 이미지처럼 찰칵하고 찍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키워드를 구조화하는 방법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키워드를 구조화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2019년도에 실시했던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오는 키워드들을 무작위로 섞어놓은 겁니다. 자,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단서로 삼을 수 있는 키워드, 즉 주요 개념을 담고 있는 단어들을 제가 뽑아왔어요. 무작위입니다. 자, 이걸 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고 정리해보세요. 구조화시켜 보세요. 한국사에 자신 있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 근현대사까지 각각 주제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로 이야기, 즉 스토리를 부여할 수 있는가 그게 구조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는 이렇게 키워드를 하나의 시험에서 나온 것들 중에서 이제 몇 개 뽑아온 거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학습 자료실에 올려드린 키워드 정리표를 보시면 시대별로 제가 그냥 무작위로 넣어놨어요. 그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구조화시키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구조화된 연습은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럼 키워드 구조화가 과연 이런 거 아닙니까? 마인드맵 아닙니까? 아니요. 마인드맵은 그냥 생각나는 것을 이렇게 가지치기 하듯이 본다면 구조화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흐름, 잘 안 보이지만 하나의 흐름에 맞춰서 각각의 주제별로 키워드들을 나열하고요. 여기에 나름의 질서를 부여하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 이미지 한 장을 딱 봤을 때 아, 고려시대는 이렇게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런 일, 이 당시에는 이런 일.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고요? 역사는 사람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분명히 스토리가 존재를 합니다. 그럼 그 스토리를 그냥 달달달달 외우냐고요? 그게 아니죠.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이야기와 접목시키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역사를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키워드 학습법이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018학년도 9월, 18학년도 수능, 19학년도, 20학년도 이렇게 해서 그냥 무작위로 제가 1번 문제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이제, 뭐랄까, 눈에 보이는 그런 예시를 가지고 온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 보세요. 문제 필요 없이 선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선지, 5개 선지. 그중에서 제가 색깔로 한번 칠해볼게요. 비파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비파형 동검의 형태적 특징을 분석한다. 비파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비파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같은 문제 아닙니다. 다른 시기에 봤던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들이 똑같죠. 다만 달라지는 건 뭐야? 수로만 다르잖아. 제작하였다, 형태적 특징을 분석한다, 제작하였다. 심지어 똑같기도 하죠. 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수로가 아니고 뭐다?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비파형 동검이구나. 아,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 자, 그러면 제가 너무 뻔한 것만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또 볼까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덩이쇠. 아, 쇠니까, 쇠붙이니까 철기시되겠죠. 덩이쇠를 화폐처럼 사용하였다. 덩이쇠를 화폐처럼 활용하였다. 활용하였다. 우리 역사 과목은 언어 해석 능력보다는 사실 확인 문제가 훨씬 더 많죠? 사용하였는지 활용하였는지를 가지고 헷갈리게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키워드는 뭐다? 덩이쇠. 덩이쇠. 철기시대. 끝. 자, 키워드를 가지고 문제를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자, 2018학년도 9월에 봤던 시험 문제인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문제 풀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지금 공민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기 사료를 읽어보시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공민왕이 유인우를 보내서 쌍성총간부 지역을 탈환하도록 하라라고 써놨단 말이지. 쌍성총간부 지역을 탈환하세요. 탈환해라. 이렇게 써놨고요. 다음, 정답은요. 여기 나오는 반원 자주정책을 추진하였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평가원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드는 특히나 한국사는 볼까요? 2019학년도 수능 문제였습니다. 수능 문제 보니까 똑같은 고려의 개혁군주 공민왕이에요. 공민왕 문제, 공민왕 문제인데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 제시문에 보면은 OO왕이 반원 자주정책을 추진했대. 정답은 뭐? 이게 쌍성총간부를 공격했대. 이거 뭐야? 쌍성총간부에 있었던 제시문에 있었던 게 선지로 내려왔고요. 선지에 있던 게 제시문으로 올라갔죠. 이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아니,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맞았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키워드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공민왕과 관련된 키워드 지금 여기서 나온 게 뭡니까? 쌍성총간부와 반원 자주정책. 여기는 반원 자주정책과 쌍성총간부.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나오는 관제복구, 몽골품금지, 신돈, 전민변정, 도감. 이런 키워드들을 공민왕에 부여해서 여러분이 하나의 이미지와 할 수 있느냐.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를 변형해도 풀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되실 거예요. 더 예를 들어볼까요? 공민왕 예를 조금 더 들어볼게요. 자, 전민변정도감에서 실시하였다. 신돈의 개혁정치에 환호하는 노비. 자, 우리가 키워드만 보면은 전민변정도감, 신돈, 쌍성총간부, 쌍성총간부, 전민변정도감. 수라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18학년부터 지금 20학년도까지 계속 나오는 선지들입니다. 이건 선지. 다섯 개 선지의 오답에 있었던 선지인데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죠. 즉, 공민왕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다. 또는 다른 왕을 물어보고 싶은데 오답 선지로 공민왕을 넣는다. 여기 나오는 키워드가 다예요. 이게 다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질서를 부여하고 이미지화하느냐. 그런 연습이 필요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올해 수능시험, 즉 2020학년도 한국사 수능시험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봐야 될 변화의 모습들이 조금 있어서 그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면서 구조화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2018학년도 9월 달에 봤던 문제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백제의 수도 변천 과정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이제 쉽게 출제가 된 건데 한국사가 좀 쉽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번 수능에서 당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 볼까? 자, 한성에서 웅진 갔다가 사비로 갔대요. 아예 그냥 수도가 변천되는 모습을 지도해서 이 백제구나. 여기 나와 있는 문화제도 여러분 조금만 관심이 있었으면 이 백제구나. 그래서 여기 백제와 관련된 거 고르면 되겠죠. 그렇게 나왔던 문제라서 80% 정도의 정답률을 받았다면 올해 수능에서 똑같은 주제가 출제됐어요. 똑같은 주제에 백제의 수도 변천입니다. 그런데 제시문을 보자마자 여러분들, 즉 아이들이 굉장히 이게 뭐야? 깜짝 놀랐죠. 왜냐? 거련이 군사 산만을 거느리고 왔대. 거련이 누구? 거란인가? 거련? 뭐지? 당황하죠. 당황하고 읽어보다 보니까 모르겠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계로가 아들 문주에게 맞다. 계로? 계로? 계로였던 왕인가? 뭔가 들은 것 같긴 하고. 조금 더 읽어볼게요. 쭉 가다 보니까 아, 문주가 신하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가. 웅진의 자리 잡았다. 백제가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구나. 장수왕이 지금 남진 정책을 통해서 백제의 수도를 웅진으로 밀어낸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는 첫 단어에서 잘 몰랐던 사람 이름, 즉 장수왕의 이름이 나왔죠. 그렇죠? 그럼 결국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거련이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한다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겠느냐는 거지. 즉, 남쪽으로 내려가서 웅진의 자리 잡았다. 아, 웅진으로 천도했구나. 저런 키워드입니다. 왜냐하면 평가원에서 술재하는 문제를 여러분 잘 보시면은 우리가 기존에 봤던 그런 정확한 선지가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새롭게 보는 그런 선지에서 내가 알고 있는 키워드를 뽑아서 그거와 함께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그런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백제의 수도 변천 과정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2017학년도 6월달 문제였는데 정렬성이 굉장히 높죠? 아예 그냥 예전에는 신라의 성장이라고 해서 아예 그냥 국가를 제시를 합니다. 이거 신라야. 신라와 관련된 거 골라볼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올해 봤던 수능 전까지, 물론 올해 수능도 그랬지만 이거 어떤 나라에게? 맞춰봐봐. 나라 맞추기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신라를 물어보는데 올해 수능에선 이렇게 나왔죠. 정답률 반타작이에요. 볼까요? 이 나라는, 이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 읽어볼게요. 신분제와 간등제를 밀접하게 연관지었대요. 최고의 간등까지 오를 수 있었던 진골 나왔죠? 육두품 나왔죠? 아, 진골과 육두품 통해서 우리는 신라임을 알 수 있겠구나. 라고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반타작밖에 되지 않았냐면 그 전까지의 신라를 물어볼 때는 아예 여기다가 골품제라는 단어를 넣어줬거든. 골품제, 골품제. 아, 신라구나. 빠르게 풀 수 있었죠.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제시문이 등장을 했고요. 하나 더. 그렇게 신라를 물어봤을 때 너무 쉬운 시험이었지만 그 밑에 있는 선지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심도 있게 공부하지 않았던, 등한시했던 그냥 한 번 쓱 읽고 넘어갔던 그런 단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사립교육기관 서원 등장했고요. 주자감이란 단어 등장했고요. 독서산품관 사학시비도 성균관 이런 단어들을 통해 봤을 때 아, 신라가 뭐지? 뭐지? 고민하다가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 결과적으로는 반타작이었습니다. 같은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어려워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물론 한국사 자체만 보면 어렵진 않아요. 죄송합니다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조금 이제 아이들이 당황할 수 있었다. 그리고 5번 문제입니다. 이 5번 문제 전까지 그래서 1, 2, 3, 4번 문제가 나오는 1면이 보통은 후닥닥닥닥슝 하고 넘어가는 시험지잖아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1면이 굉장히 난이도가 있었죠. 정답률이 50%가 안 되는 그런 문항들이 있었으니까 자, 5번 문제 볼까? 역사에서 가장 쉽게 출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 연표 문항입니다. 그렇죠? 한국사에서도 연표 문항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왕이탕 가마가 보현원 근처에 이르렀을 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아, 보현원 사건이구나 무신정변이겠구나 1170년이구나 한국사에선 연도 외워가지고 푸는 문제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숫자를 가지고 문제를 푼다고요? 에이, 그거는 동아시아사랑 세계사에서 하는 거예요. 숫자를 통해서 문제 풀지 않아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게 한국사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왜 50%밖에 정답률이 안 되느냐? 생각해봅시다. 아, 보현원 사건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아, 무신정변이야. 그런데 예전에는 이 무신정변이야 어느 나라에게 고려를 고르는 문제였거든? 그런데 이제 나라 맞추기가 아니고 조금 더 어려워졌죠. 어떻게요? 연표가 주어졌는데 그 전까지 출제된 연표들을 보시면 고조선,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현대상 굉장히 시간 텀이 길었거든? 그런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조금 좁아졌죠. 좁아졌어요. 고려시대, 고려시대, 고려시대 아, 무려 고려시대가 3개나 나왔고 아니, 여기도요. 전부 다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가 개경 환도까지 계속 다 고려시대인 거야. 아, 고려시대 내에 있었던 사건들 순서 속에 무신정변이 어디 들어가게? 를 물어본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고려시대에 대한 흐름을 쭉 알고 계셔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연도 외워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답은 키워드를 구조화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다른 문제도 봐볼까요? 제가 2017학년도 6월달 평가원 시험부터 2020학년도 수능 시험까지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입시 정보를 통해가지고 봤던 정답률이거든요. 정답률 25%인데 그 모든 시험 통틀어가지고 가장 정답률이 낮은 문제가 이겁니다. 오래 봤던 6번 문제. 왜 그랬냐면 볼게요. 자, 키워드로 우리 공부한다고 칩시다. 어, 건원중보 나왔어요. 아, 뭐였더라? 어, 은병 활구 나왔어요. 고려구나. 고려를 골라봅시다. 상평창 나왔고요. 고려. 고려가 어디 있을까? 여기서 다 틀렸죠. 왜 그랬냐면 고려에 대한 키워드를 우리가 정리는 했지만 우리가 그전에 잘 보지 않았던 숨어있던 단어들이 등장했습니다. 수능특강에 나와 있어요. 모든 단어가. 명계교재도 나와 있고요. 교과서도 나와 있고요. 모든 선생님들의 교재는 다 들어가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얼마나 찾아낼 수 있느냐, 얼마나 구조화시킬 수 있느냐. 전환국. 뭐예요? 전환기 만드는 데예요? 아니에요. 개시와 후시? 개시는 뭐야? 뭐 욕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신라도, 공인, 경시서. 답은 5번인데 저 경시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숨어있던 키워드였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구조화시키면서 잘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조금 더 이제 변화의 모습을 볼까요? 지도문제. 정답률은 나쁘지 않았으나 지도문제를 보고 나서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했던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문제의 대표적인 예는 백제의 수도변천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성, 평양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생뚱맞게 의죽. 여러분 경원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처음 봤죠? 경원이 여기 있어요. 경원. 울돌목 명량. 아, 영화 명량은 봤지만 명량이 여기 있었구나. 부산이구나. 그리고 문제 풀다 보니까 장보고에 청해진이 나지. 도대체 청해진은 어디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지도문제도 충분히 이제 난해하게 나올 수 있게끔 뭔가 신호를 주고 있죠. 우리가 익숙하게 보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타작인데 올해 수능이에요. 올해 수능. 자, 진주 안핵사 박교수가 아래길을 해서 이제 진주밀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도정치 시기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 전까지의 세도정치 시기를 물어봤다면 아마 이렇게 출제됐을 거야. 홍경래의 난이다. 임술농민 봉기다. 이런 식으로 또는 삼정의 문란이다라고 아예 제시를 해주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임술농민 봉기의 시발점이 됐던 그 이제 뭐랄까 빵 하고 터지는 그런 도화선이 됐던 진주밀란의 이야기를 넣어놨어요. 여러분 백락신 들어봤어요? 어디 있습니까? 백락신. 이 백락신이 이런 학정에 한 거에서 일어났던 진주밀란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문으로 줬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임술농민 봉기와 세도정치만 여러분이 공부를 했다면 뭐야 백락신 누구야? 진주밀란 누구지?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으신 친구들은 풀 수 있었겠지만 정말 어렵게 느껴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선지를 고를 때 좀 난해했다 해서 이제 반타작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 뭐랄까 대표적인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조금 더 파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연간 커리큘럼 이야기하면서 또 새로운 유형이 등장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나 사회식의 문제가 나왔어요. 선생님 저희 사회식의 문제 많이 풀어봤는데요. 2019년 이전에 있었던 수능 절대평가 문제들 평가원 문제 찾아보세요. 사회식의 문제는 2019년 3월부터 등장했습니다. 그제는 없어요. 즉 2019년 3월부터 3월, 4월, 6월, 7월까지 건너뛰고요. 9월, 10월 그리고 수능까지 모든 평가원과 교육청 시험에서는 사회 문제가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렇다면 가나 사회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 보세요. 볼게요. 러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한일의정서예요. 1904년이거든. 자, 그럼 1904년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1904년이더라. 그러면 밑에 나 고종이 강제퇴이 당했대. 아, 서울 진공작전 1907년이네. 4년부터 7년까지 이 3년 사이에 썼던 일 골라보세요. 이걸 왜 연도 외워서 풉니까? 한국사는 연도 외워서 푸는 거 없어요. 아셨죠? 물론 알면 좋습니다. 알면 좋은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통해서 키워드 구조화하면서 연도를 자연스럽게 외우는 건 좋지만 연도를 외우려고 동그라미 치면서 1903, 1903. 안 그래도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이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골라내는 사회식의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사회식이 나올 거예요. 제가 이 전에 있었던 사회식의 문제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2020년 수능, 이번에 봤던 수능이죠. 2020학년도 10월달, 수능 직전에 봤던 10월달에도 가나 사회식이 나왔습니다. 고려의 척중경, 즉 무신, 그리고 어디입니까? 문신관료 제거했다. 무신정변, 이런 것들 나왔죠. 다음, 2020학년도 9월달, 즉 2019년 9월에 봤던 것도 사회식이 나왔죠. 고려의 대외관계 나왔어요. 가나, 6월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제 근초광이 나왔고요. 백제 개백장군 나왔어요. 사이에 들어갈 내용, 골라보세요. 7월달 건너뛰고요. 6월 했죠, 4월. 근초광 나왔죠, 성황 나왔죠. 3월달 학평에서도 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없었다고. 사회식의 문제가 없었다고요. 한국사가 왜 조금씩 어려워지려고 하는가. 잠시 뒤에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제가 올해 수능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겁을 드린 것 같지만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사는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공부를 하실 때는 어렵게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내가 시험을 볼 때 쉽게 풀 수 있겠죠. 공부는 어렵게 하시고요. 역사는요, 재미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른 탐구 과목을 가르쳐본 적도 있지만 물론 아주 옛날에 그런데 다른 과목을 제가 전공을 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역사라고 하는 과목은 재미있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물론 역사에 빠져있는 역사 덕후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역사를 좋아하시지만 역사라고 하면 진절머리나 어떻게 다 외워. 암기과목 아닌 과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영어가 역사보다 외울 게 더 많을걸요? 영어 단어 외우셔야 되잖아요. 수거 외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암기과목 아닌 과목은 없습니다. 다만 역사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어요. 정말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방법은 제가 단언컨대, 자신있게 말씀드리건데 키워드를 구조화하는 게 방법입니다. 특히나 한국사만큼은 제가 한국사만큼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키워드를 구조화한다. 모든 수능 문제에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한국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단권화의 결정체입니다. 단권화의 결정체. 다른 동아시아사나 세계사 같은 경우는 단권화를 한다고 해도 굉장히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분량이 좀 많아요. 근데 한국사는 단권화하기가 굉장히 간략합니다. 그리고 단권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뭔가 이야기를 부여할 수 있어요. 왜요? 재미있게 공부했으니까 스토리가 보통 잘하니까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준비하시면서 이런 키워드를 구조화하실 때 뭐랄까 그런 방법적인 측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다. 제가 이제 자료에 올려드린 걸 가지고 여러분이 해보셨는데 잘 안된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라고 있는 게 저잖아요. 그쵸? 그래서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또는 학원 선생님들 또는 또 어떤 분이시든 간에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조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의 시간을 조금 절약하고 그렇게 해서 믿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능 한국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2021학년도 수능이 끝나고 2022학년도, 즉 그 다음 수능이죠. 이번에 오는 수능 말고 다음 수능.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해서 한국사 교과서가 올해 바뀌어요. 그래서 2020년도부터 새로운 교과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새로 개정되는 교과서의 내용을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근현대사가 절대적으로 많아집니다. 전근대사라고 하는 우리 조선 후기까지의 내용은 정말 좁아지고요. 이만큼이라면 근현대사가 이만큼이야. 그런데 그 서술한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근현대사에서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연도를 가지고 조금 외우는 부분들이 들어가야만 풀 수 있는 그 정도의 난이도까지 교과서가 편제가 됩니다. 즉, 수능이 갑자기 확 어려워지면 안 되니까 조금 뭔가 어려워지는 느낌을 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형이 등장을 한 거고 시계를 물어보기 위해서 사회식이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마 보세요. 다음 수능, 다다음 수능. 점점 한국사는 조금씩이라도 어려움을 느끼게끔 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사만큼은 키워드를 통해서 구조화하시는 걸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꽃길을 걸어가실지 못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꽃길이 보이신다고요? 아유, 수험생활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든 길을 여러분들이 꽃길로 스스로 만들어 가시기를 또는 그 힘든 길들을 겪고 나서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힘들었지만 지난 일들이 굉장히 꽃길이었어라고 좋은 기억으로 추억할 수 있게끔 제가 긍정의 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사 키워드가 어려우시다고요? 한국사 강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 김종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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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